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저는 레디라고 합니다. Go Ready, Go! 익지안이라는 제목으로 작업을 했고요. 의미가 뭐냐면 제 스스로 준비가 돼 있어야 어떤 기회가 왔을 때도 잘 잡을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더라고요. 여행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의 인생이 여행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. 항상 준비가 돼 있으면 원하거나 꿈꾸던 일들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 누구보다 즐겁고 편하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그린 게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것들인 것 같아요. 기본 세팅, 캐리어에 일단 너 생각 없이 넣을 수 있는 거 오랜만에 그린 건데 편하게 그릴 수 있어서 덕분에 굉장히 즐거웠습니다. 이거는 무비 슬레이트이잖아요. 우리 인생을 살 때 영화 같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하고 저는 좀 그렇거든요. 비행기를 타거나 할 때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거를 받으시는 분이 영화 같은 여행을 다니셨으면 좋겠다 그림을 그렸습니다. 그림을 그렸고 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. 이거는 내 눈앞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여행을 나가는 거